이 쾌로우 구아 보다빵 2% 고 고 고 8% 안녕 친구들 마찌메컷 이벤트가 진행 중 거 알고 있나요? 어? 설마 모른다고? 어? 모르는데. 몰라요? 몰라요? 지금 윤화들 이겨라 가 진행 중인데 내가 이겨주겠어. 오오오..... 홑쟈! 참여 방법은 40초 안에 8개 이상의 메카니멀을 팝업 성공하여 숫자를 모두 외치면 완성 총 19개의 메카니멀이 있거든요 팝업이 편하도록 일렬로 줄 세우기 높은 숫자 바로 시작함 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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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안 돼! 비켜! 어? 불러야지 숫자 숫자 7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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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5 5 5 몇 초? 성공? 성공? 제가 1위한 영상을 보니까 메카니멀이 몇 개야 그리고 어떤 영상 보니까 에반으로만 팝업을 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에반 너 인기가 좋구나 이렇게 된 거 인기상으로 똥파리를 이용해서 뭐야? 하필 왜 똥파리야? 똥파리로 인기상 도전 패시야 돌아라 똥파리 어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? 이렇게 얘기했다 Of 오 아니면 재밌는 소품을 이용해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O 패시야 알람 생산! 라이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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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팧 앞장에 담아몰을 가라알받게 ? ? ? ? ? ? ? ? 지금 7월 20일까지 진행 중인데 참여해서 성공만 해도 2만원 장난감을 살 수 있다고 해요. 그럼 히튜브 친구들 안녕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튜브 친구들 안녕